아이 저 사위 사위 아니 제때 되면은 내려와가지고서 밥을 제때 먹어라 응? 그리고 저 미달이 안 내려오나? 지 엄마하고 잠깐 이 앞에 나갔습니다. 어 그래 그래. 아 근데 개 뚜껑은 다 드셨나요? 아니 자네 안 내려오길래 내가 그냥 먹었어. 아유 저 개 뚜껑에다 밥 비명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. 아 그럼 여기 개다리 뜯어 여기 개다리 나머지. 자. 됐습니다. 좀 입맛이 없네요. 왜 또 삐졌냐? 아 삐졸이. 삐졸 선생님. 이야 참 아니 또 혈통한 못 속여 혈통한. 이야. 아이엠프 시들아 책도둑이 아주 극성이네요. 어휴 야 절도에 벚꽃이 벗어버렸네. 꽃놀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. 아 너 참 알짱거리냐. 아 이건 아까 본 거예요. 아 다 봐 다 봐 다 봐. 고맙습니다. 안 보고 말지야. 응? 아빠야 드래곤볼 하자. 아빠 신문보잖아 할아버지랑 놀아. 할아버지 우리 드래곤볼 하자. 아이고 아이고 헷갈려 이거 드래곤볼. 시작 드래곤볼 드래곤볼 가위 바위 보. 보.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이게 가위 이게 바위 이게 보. 아 그냥 가위 바위 보. 재미없어 나 할아버지랑 안 해. 차라리 나 혼자 놀래. 어휴. 아 쥐가 뭔지 하자고 그래. 승비를 왜 그래. 여보세요. 어 엄마. 예? 아니. 아버지가. 올라가셨다고요? 어 아버님이? 어 어. 어 알았어 엄마. 아니 미달이 할아버지가 올라오신다고? 예. 벌써. 출발하셨다는데요. 어 예. 그러면 그러면 저 엄마. 예. 할아버지가 사준 미달이 호도 어딨어? 얼른 미달이 호도 빨리 바꿔 보라. 그 사람도 삐지신다. 아휴. 그지? 왜? 아휴 어쩐지 알아. 아니 대문 열렸네. 미달아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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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. 할머니 나 안 보고 싶었어? 어두워 왜 안 왔어? 아휴. 우리 미달이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죠? 아휴. 아휴. 아이 근데. 네. 할아버지가 사준 옷 안 입었네? 저 아버님 그,그,그게요. 오십시오. 그래, 서울 오시라 아주 좋네, 응? 아, 볼숲빛 삐졌다 그래 아니 어떻게 아무 연락도 없고 이렇게 오셨습니까? 왜요? 난 그냥 오면 안 돼요? 아니,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반가워서 그러죠 아,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구나 그저 몸 건강에 안 좋으신데 담배 그냥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? 난 열 여덟대부터 피워도 이 날이 아직까지 감기 한번 안 들고 잘 살아왔시다 그저 저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피우는 사람보다는 건강합니다 저도 그래서 끊었습니다 음, 아는 거 많아 좋으시겠어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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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또 왔죠? 야, 믿어라, 믿어라, 믿어라 할아버지 귀찮아, 내려와, 내려와 할아버지 귀찮아? 아이, 귀찮기는 내가 왜 귀찮아? 누가 귀찮다고 그래 믿어라, 너 아빠가 좋아, 엄마가 좋아? 엄마 그래, 그럼? 엄마가 좋아, 왜 할아버지가 좋아? 엄마 어? 애들은 다 그렇게 무조건 엄마예요 응응응응 그럼 엄마가 더 좋아, 내가 더 좋아 할아버지 아이고, 아이고, 네, 우리 강아지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, 응? 아주 그냥 화를 잘라니까 말이야 무슨 얘기를 못 해, 상전도 아니고, 응? 아이고, 한 살이라도 덜 드시는데 당신이 좀 이해하시길래, 노인네한테 뭘 그래요, 노인네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, 미달이 데리고서, 응? 내가 좋아, 엄마가 좋아, 이게 도대체 뭐야? 아이고, 어른애 된다잖아요, 노인네 되면은 다, 아이고, 아 그리고 박서방 저기 나이 들어서 그 늦잠거 들어서 애는 손녀본건데 좀 이쁘겠소? 아, 나한테도 첫 손이야, 뭐 자기한테만 첫 손이야? 당신, 미달이가 저 친한 아버지만 좋아해서 화나셨소? 아이, 나 화났어, 화났어 화난거 같은데? 아, 화났어, 아무튼 내 손져, 응? 암만 귀해봤자 소용없어 아니, 당신 나 지금 아들은 못 낳았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? 아, 저기, 잘못 어딨어 아, 그거 그렇잖아요 잘못 어딨어 잘못 어딨어 야, 야, 이거 촉감도 좋고 그래, 이것이 있구냐? 예 근데 이거 정말 내가 이 망해봐도 되는 거야? 아이, 그럼요 어 맘에 드세요? 어, 그래, 맘에 들다마다 아주 색깔도 곱고많이야 네 네 미달아 네 예 아, 이게 우리달아, 너 저 할아버지 불편하시니까 너 저 우리 방에 가자, 이리와, 이리와 싫어, 나 여기 시간래 안 돼, 안 돼, 안 돼 할아버지 저 피곤하시니까 너 내 방에 가자, 이리와 싫어, 나 할아버지 루는 줄 알 거야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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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, 저 이 오늘 외할아버지 같이 자도 되는데 저 그만 가겠습니다 아 dealt해 주무십시오 예, 저요 예, 저요 사도 나한테 주무십시오 드래곤볼 드래곤볼 가위바위뽀 아이고, 사전 밀치 들어오셨네 예, 정신 먹으려고 왔습니다 아, 잘 자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거 빨리 차릴게요 배고파요 아이고 야, 탈겼다, 할아버지 삼대요 그래, 그래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프라,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, 미달이 어떻게 잘하는지 할아버지 팔아버지 죽겠네 또 해야 드래곤볼 할아버지 우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옳지 저기, 미달아 저기 말이야 할아버지하고 한 번 놀까? 뭐하고? 응? 뭐하고? 너 좀 전에 하던 그 드래곤볼 그 하자 할아버지는 못하잖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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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는 되게 잘하지 한번 해 응? 싫어, 할아버지랑 하면 재미없어 어, 할아버지하고 하면 재미없어? 그래, 그런 말이야 할아버지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? 방 삶은 달걀 해플리 재밌지? 유치해 야, 그럼 저기 이거 이거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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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씰 아이아, 야 그런 말이야 할아버지가 내가 돈 줄게 너, 또 돈 줄게 너 가서 어? 예 고맙습니다 너 이거 네 뭐ll 할아버지가 하먹譜 te 너 뭐 나 사 먹으라고ливо ver ANDO? 그래 자 problema icie 할아버지! 할아버지 다 못생겼다? 혹시?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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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할아버지 뭐 다 쓰고 옳지 미달아 번데이 참 맛있지? 되게 맛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할아버지!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? 어, 시장 시장은 왜? 할아버지가 뭐 살 게 있거든 야, 되게 맛있다, 진짜 뭐 이렇게 하는데요, 그래? 드레군물 하유, 하유, 하유 하유, 하유 우리 왜 미달이, 미달이 좀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막 광나는 숨이 나게 안 왔음 자, 미달아 여기 우리 누워보자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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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애미야, 저기 아까 그 집 나가서 번데기를 사먹었는데 아버지 내한테 그런 걸 먹이면 어떡해요 아버님 조용해, 조용해 지금 잔잘못 다닐 때야 하나 있어봐, 뵙겨봐 괜찮아요, 잘 될걸 감사합니다 에휴, 아들님 여기다 갖다 놓고 맨을 아이 고생시키고 제 사실 이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론 그저 부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줄줄 몰랐습니다 아이,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우리 연규 놈 잘 봐주십시오 아니, 예, 예, 예 그 저 연규가 아주 그 심성이 참 착한 놈입니다 예, 예 아 참 저 그리고 이거 이거요 예, 저 예, 사두 너른 드리려고 제 아까 시장에 가서 옷을 한 벌 샀습니다만 아니, 뭘 이런걸 저 사도늘은 우리 저 내일 미달이 데리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 방 찍을까요? 그 저 결혼식 때 우리 쭉 같이 찍은 거 빼놓고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예예 뭐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 사진 찍을 때 꼭 이 옷을 입고 찍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사도늘은 주시는 선물인데 아니겠어요 저 그리고요 예 그 실크 잠옷 오늘 밤도 지가 입고 자도 되겠습니까? 아 그래요? 이건 이 옷이야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왼쪽에 계신 할아버지 좀 웃으세요 아 이 분 움직이지 마시고요 팔로 옷 가리지 마십시오 아 왜요 사도는 내가 사드린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닙니다 무지하게 듭니다 네 됐습니다 세 분 웃으십시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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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의 보comb